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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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하니라 아멘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내 위치를 망각하면 높이 올라가도 떨어지기 쉽고 많은 것을 쌓아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평생을 통해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흥하는 삶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고백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삶 사명, 사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되새겨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앞에 봄의 힘을 받은 자라 나는 주인도 아니요 나는 주의 종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니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나의 가는 길 나는 주의 종이 나는 주의 종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주인도 아니요 나는 주의 종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니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나의 가는 길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나의 가는 길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나의 가는 길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종종 내가 위대한 줄로 착각하고 내가 흥하고 싶어서 욕심껏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 주님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고 사시는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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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